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예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오전에는 경북 북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10mm입니다.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곳곳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4도, 낮이 되면 울릉도 15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곳곳에 비가 오는 가운데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전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오전에 잠시 소강상태에 들었다가 오후가 되면서 다시 경북동해안 저녁에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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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